어머 내일부터 우리 동네에서 술 못 먹는데요 뭐 금지령이라고? 빨리 업직 가갖고 거의 있는 술 다 사와 흰 애브라 3박스야 레드홀스 10박스 잘 챙겼지 빨리 도망가자 아니 왜 술 못 마시게 빨리 타 가자 아 다들 이 동네로 술 마시러 도망갔구만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내 아들 자랐다 아버지 빨리 한 잔 하시지 그래 저기 술상 봐 놨어 빨리 가자 땅가이 한강 마마도 아 근데 안주는 뭐예요? 어 그냥 소금 쳐 먹어 아